1분 1초가 급한 화재 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놓친다면 생명의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즉각적 판단이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피 요령을 숙제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시설물의 주 출입구 부분 등에 비치된 피난 안내도를 통하여 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소화기 및 대처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불이 났을 때는 보안대체의사소통기기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화재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대피해야 하며 대피할 때는 비상배를 누르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탈출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한 장소까지 유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대피 시에 발달장애인이 불안감을 느껴 큰 소리를 내거나 돌발 행동을 해도 꾸짖지 않고 침착하게 안정시킨 다음 이동해야 하며 이때 좋아하는 물건 등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시에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낮은 자세를 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입을 막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을 막고 움직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벽에 설치된 손잡이 등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손잡이 대신 벽을 이용하여 통로를 인지하고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층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실내의 문손잡이가 뜨거운 경우에는 건너편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뜻이므로 실내에서 대기하고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젖은 수건으로 막아둡니다 만일 실내에 고립되었다면 창문을 통한 구조 요청 주변 물건을 두드려 소음 만들기 호루라기 휴대전화 등 자신의 위치를 보호자나 주의에 알립니다 대피 장소로 안전하게 대피했다면 자신의 위치를 휴대전화 등으로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특히 학교, 복지관 등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피 완료 후 인원 점검을 하여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황 파악이 어려워 대피 시간을 놓칠 수 있는 화재 사고 그러나 화재 대처 요령만 숙지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사도를 제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